여기를 안 붙여놔가지고 아하 아우 쫄았어 레진 상관없어 가슴도 그럼 레진인거야? 다 레진이지 레진이 아닌데 뭐 있어 프레임만 얘꺼고? 응 싹 바꿨구나 갑자기 안들어오어 진짜 PD도 이렇게 바리에이션 내 좀 얼마나 좋아 와아 딱 진짜 뭐 만든 것 같은 느낌이네 진짜 중심상 안잡혀서 이거 잠시만요 이건 얼마 예상해? 나? 100만원에 팔았다는데? 어어 생각 잘했어 그래야지 고생해서 만들었는데 원래 150원 다 생각하는데 지금 경기가 엄청 안좋은거 같긴하더라 가격이...